우리 불교 신도님들은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는지 절에 가자 라는 이야기를 왜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행생활 안녕하십니까 마음치행복도량 대구구령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불자의 자세와 신행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신행생활을 해야 됐나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신행생활 이렇게 물으니까 저도 사실은 갑작스럽게 물으면 갑작스럽게 저에게 신행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도 갑자기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뭘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불자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행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항상 정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네 가지 바른 노력 칠각지 중에서 사정근이 되죠. 사정근 사정근하는 마음 항상 정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상류다니까야 49번과 상류다니까야 46번에 바로 이 항상 정진하는 마음을 신행생활로 삼아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이것은 네 가지 노력 그러니까 사정근 선이 있고 불선이 있으면 이 선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은 일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어난 선은 잘 유지하도록 해야 되며 그리고 불선 아직 일어난 불선은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은 억눌러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게 바로 사정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팔정도의 정정진과도 위리아와도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정정진은 팔정도 중에 그 위에 정견부터 해서 이것을 열심히 잘 이렇게 살피라는 건데 살피고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하라는 것인데 그것의 핵심이 뭐냐 바로 선과 불선으로 나눠든다면 항상 일어난 선은 더 정장시키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은 억누르라고 하는 이러한 네 가지 사정근이랑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행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우리 신도님께서 한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신행생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교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새는 두 개의 날개로 날아가지 절대 한쪽 날개로 날 수가 없습니다. 이 교리를 공부하지 않고 그냥 와서 부처님께 복만 달라. 부처님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 불교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해탈 열반이고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들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열반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무여열반과 유여열반이 있습니다. 비록 아라한이 되어서 더 이상의 업은 생성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이때까지 살면서 지어온 업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여열반입니다. 그런데 무여열반은 뭔가 하면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없는 게 됩니다. 죽음으로서 바로 모든 업들이 소멸되고 그리고 영원히 다시 이 세상에 오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미 반열반에 들으셨기 때문에 이미 소멸되고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소멸되고 이 세상에 오지 않아서 다시 이 삼사라 유뇌의 사슬에서 영원히 벗어났기 때문에 부처님 안 계시는데 어떻게 절에 와서 노상 부처님한테 복 달라고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공부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이 진짜로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는지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배워서 그 교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우리 또한 열반에 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오지 않아야지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드디어 불사의 문은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태어나지 않으면 바로 죽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연기법 아닙니까? 원인과 결과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드디어 불사의 문은 열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드디어 이 유뇌의 사슬에서 삼사라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교리고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해야지만이 바로 너희들도 죽지 않는 불사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불사의 문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미 불사의 문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부처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통 보면 복달라고만 하지 부처님의 교리나 이런 것을 배울 생각은 하지 않죠. 특히 많은 불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기복에 많이 매달립니다. 우리는 절대 기복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팔정도와 사승제 그리고 십이처설 오온 업설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얼마만큼 행복하게 살아가느냐를 중의여기고 다시 불사의 문이 열렸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다시 이 세상에 오지 않아서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가리키는 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기복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는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적어도 집에서 니까야 아니 우리 불교만 넣는 게 그렇게 맹구 우목이라고 해서 바다가 이렇게 백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고기를 떠미는데 바다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나무 구멍이에 목이 이렇게 들어갈 만큼 만나기 힘든 게 바로 우리 불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불교를 만나 놔놓고 왜 공부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니까야 경전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해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경전 전부 다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경전을 이 좋은 법을 만났을 때 디가 니까야부터 해서 맞지만 니까야 상류다 니까야 앙구다라 니까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최소한의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 번은 그 책을 전부 다 읽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러한 교리를 알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수행을 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러한 수행을 하라고 했구나 라고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하시면 굉장히 우리 또한 해탈 열반에 될 수가 있을 뿐더러 현재 현재 부처님이 강조하신 현재 현재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도 아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있죠 팔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정도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최초로 다섯 제자에게 처음으로 설하신 게 바로 팔정도이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설법이 바로 또 팔정도입니다 그럴 정도로 팔정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팔정도가 있으면 나의 가르침이고 팔정도가 없으면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 라고 하실 정도로 팔정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깊은 애착 즉 불교는 팔정도가 전부 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타정교와 차별되는 것이 바로 팔정도이기 때문입니다 팔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팔정도도 공부를 해야지 압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죠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게 바로 육바라밀을 말씀을 하셨죠 사실은 사바라밀입니다 사바라밀인데 보시지계인욕정진이 맥입니다 보시지계인욕정진 그런데 대승불교로 하면 육바라밀이 되죠 뒤에다가 선정과 지혜가 붙습니다 이래서 보시의 중요성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야사비구를 만났을 때 최초의 부처님 다섯 비구를 제외한 최초의 제자가 바로 야사비구가 되죠 바라나시에서 가장 부잣집의 아들이었던 야사가 괴롭다라고 하면서 기녀들과 밤새 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밤에는 아름답던 여성들이 침을 흘리고 자고 살을 허벅지를 내놨고 자는 그 모습이 너무나 추해서 괴롭다라고 쫓아가던 그 야사비구한테 최초로 했던 법문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보시에 대한 법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지계 그리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감각적 혈악을 버려보므로서 오는 행복감 그리고 사성제 이 네 가지를 야사비구에게 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보시는 그럴 만큼 부처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리를 바탕으로 수행 부처님 수행은 딱 두 가지입니다 윗바사나와 사마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수행을 잘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오자마자 이 포교서를 운영하면서부터 꼭 공량계를 하고 대중 다 같이 공량을 합니다 그 공량계를 꼭 대중 다 같이 할 때만 아니라 항상 밥 먹을 때 이러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절에서 하는 공량계는 조금 다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서려있고 한 알의 국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음식으로 주림을 달라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회대중을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마하반냐바라밀 마하반냐바라밀 나무 마하반냐바라밀 이러한 공량계로도 이렇게 적어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음식도 먹고 음식경에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라 그렇게 음식경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음식을 먹을 때도 항상 이러한 공량계들 하는 것 이것도 바로 올바른 신행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살님들이 잘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스님 제가 오늘 이번 주 일요일 날 결혼식이 있어서 법회는 참석 못합니다 법회비는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좌로 법회비 몇만 원 보내놓고 그게 신도님들이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법회에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참석을 함으로써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자 하는구나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구나 그리고 스님이 하는 법문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대신해 주는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부처님 말씀도 듣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 신행생활을 해나가고 하면 저절로 신심도 생기고 그리고 하지 마라고 해도 규리 공부와 수행을 자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 그 기도하는데 그 의식이 뭐 그리 중요하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식이라는 게 중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어릴 때 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던 꼬마애가 있었습니다 이 꼬마애가 제사를 지내는데 아버지랑 같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렇게 개가 한 마리 쫓아들었는 겁니다 쫓아들으니까 아버지가 이놈의 개가 안 나가나 그러면서 발로 그냥 뻥 차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다 성장하기 전에 아버지가 꼬마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꼬마애가 제사를 지내는데 다른 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개가 왔을 때 개가 이렇게 발로 차가지고 내보내는 거는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제사 때마다 개를 일부러 옆에 놔놨다가 그때 되면 개를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발로 뻥 차가지고 내보내고 하는 것이 바로 제사의식이 되어버렸죠 그렇듯이 우리가 의식에 집착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의식을 통해서 법회라는 의식을 통해서 내가 바로 지금 현재 부처님의 제자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고 부처님의 수행법을 따라서 수행을 하겠다는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법회에 꼭 참석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바른 신행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포교를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 지나칠 정도로 포교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 불교 신도님들은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는지 절에 가자라는 이야기를 왜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최초로 61명의 아란이 생겼을 때 최초로 하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전법서는 아닙니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이 법을 전하러 떠나라라고 그렇게 힘을 줘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 불자님들은 포교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포교가 바로 신행생활의 큰 역할입니다 신행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물을 게 아니라 바로 신행생활 열심히 하시려면 포교에 전념하시고 그리고 법회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법회에 뭐 그거 가봤자 기도밖에 다 하나 그러시지 마십시오 의식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타종교에서 우리가 또 배울 거는 정말 배워야 됩니다 제가 타종교에서 정말 부러운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불자님들은 절에 오면 그러죠 이 자리는 내 친구 자리인데 자리 옆에 이렇게 책도 놔두고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처음 오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멀뚱하게 쳐다보지 말고 교회 보십시오 한 사람 오면 신도님 신도님 그러면서 형제 자매님 그러면서 정말 얼마만큼 따뜻하게 대합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왜 그게 안 될까요 저는 교육의 부재라고 봅니다 오늘 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발 그러시지 마시고 절이나 다니시는 절에 새로운 신도님들이 오면 정말 따뜻하게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뭐 어디 사세요 말이라도 붙이고 처음 오면 얼마나 서먹서먹 합니까 제발 그러시지 마시고 이렇게 왔난 사람이라도 정말 따뜻하게 대해서 그분이 다시 이 절을 떠나지 않도록끔 잘 돌보는 것도 신행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불자님들은 집에 부처님을 모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집에 불단을 꼭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 성모 마리아상 모시지 않습니까? 기독교? 집에 십자가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불교는 집에 달마도만 놓죠 달마도가 뭐 그렇게 그거 한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달마도보다는 부처님을 차라리 한 번 모시고 항상 이렇게 들어갈 때 나갈 때 입구 쪽에 모시고는 저 어디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나가고 네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나가는 그러한 끝이 바로 올바른 신행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봉사를 많이 해서 좋은 업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행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를 많이 해서 우리가 바로 죽어서도 가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재산을 많이 모으는 거 보시를 많이 하자 이것이 바로 바른 신행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게 신행생활이 어떻게 하면 신행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마시고 오늘 제가 하는 이 동영상 보고 첫째 교리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수행도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을 잘하고 그리고 포교에 전염해야 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보시 죽어서도 갈 수 있는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수행법이 아닌가 바른 신행생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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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